요한이 랩, 여기 시작해. 요한이가 시작을 하는 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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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랩이에요? 제시 랩. 우와. 인생은 즐거워. 인생은 즐거워. 인트로가 제일 걱정돼. 너무 멋있는데? 근데 궁금한데. 요한이가 처음에 랩을 치고. 랩을 하지. 그리고 가인쌤이. 랩이 쫙 들어가잖아. 둘이 또 랩을 하다가 노래를 부르는데. 오빠 저는 언제. 오빠 저는 언제. 아니. 아니. 어떻게 된 거야 오빠. 진지하게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우리. 오빠. 김석원디. 1위 했던 사람이에요. 1위 했던 사람. 알지. 1위 한 것도 봤고. 그래서 오빠.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이제. 사실은 이게 노래만큼 중요한 게. 관리야 관리. 어떤 이 음악의 관리. 그래서. 매니저의 역할을. 이번 프로젝트에서만큼은 좀 한번 도와서. 그래서. 근데. 나는. 너무 좋아. 내가 그때. 다 같이. 다 같이. 아. 나는 이번에 진짜. 철저하게 난 매니저로 가겠어. 대신 그 음반에 댄스트로는 넣어줘야 돼. 아. 댄스트로. 아.